예진 왜? 잠깐 너 봐봐 나 바빠 아 진짜 잠깐이면 돼 근데... 뭐하냐? 아 왜? 재밌잖아 진짜 귀찮게 하지 마라 예진아 너 불에 뭐 묻었는데? 어? 야 김동우! 야 김동우 쟤 귀엽지 않냐? 말 한번 걸어볼까? 쟤 예진이 말고 다른 여자애들이랑 말도 안 섞잖아 뭐야? 둘이 사귀어? 아니 둘이 요청 때부터 친구라나 뭐라나 매점이나 가자 그래 예진! 같이 가자 응 뭐해? 너 향수 바꿨어? 전에 수금보다 훨씬 나은데? 아 그런 거 알아보지 말라고 진짜 짜증나게 야 너 이런 거 알아보는 사람 나밖에 없었가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뭐래? 아니거든? 야 같이 가 뭐야 오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응? 뭔데? 야 우리 알고 지낸 지 10년 됐나?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어? 야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? 나 아는 여사친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게 누군데? 저기 저분 아 진짜 잘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냥 솔직하게 말해 마음에 들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번호 좀 줄 수 있냐고 그게 다야? 그래 그게 다야 야 그럼 나 너말믿고 한번 해본다 짱녀랑 내일 같이 마라탕 먹기로 했어 너 덕분이야 땡큐 응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다 잊어볼까? 오오 이하진 동생? 아씨 걸려도 일진의 여동생이라니 어? 많이 아파서 우는 건가? 응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떡하지? 한번 봐주면 안 될까? 오오오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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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